아 다시 녹화 어디였을까 아까는 뒤 금방 쉽게 찾았잖아 쉽게 찾았잖아요 어디지? 여긴 사막이잖아 어? 저기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진짜 이쪽이야 진짜 이쪽인거 같은데 반대라고? 어 해군궁수 여기 처음에 만났던 닭 같은데 오 야 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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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좀비 네 마리 야 띄구요 띄구요 이쪽이다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이쪽 날 비웃지 마라 여기다 여기야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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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봐 이러니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성을 지어 오 저기다 저기다 저기 보인다 곧 아침이에요 같이 아침 헤뜨고 있어 헤뜨고 있어 헤뜨고 있어 오 크리퍼 온다 크리퍼 오 크리퍼 야 이거 죄다 크리퍼인데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한 마리씩 칠 ben을 잡아 주겠어 오 오 허 오늘 허 허 오 어 얜 바본데 그래 굳이 크리퍼랑 맞닥뜨릴 일이 없어 바보 Wähle 300ред 이런 이렇게 통통을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죠 독이님도 어서 오시구요 오오오오오 노노노 그렇지 이놈들 해떠다 이놈들아 크리퍼도 한번 터뜨려주면 흠 경험치만 날래잡수라 여기 자갈 하나 그거 해야돼 로또또또또또또 음 여기죠? 내 집이죠? 표지판 내놔라 카카예 표지판 오케이 오키도끼 음 음 오 닭고기 오 구워진거다 아 구운 닭고기 이거 많이 차니까 조금 더 어 배고픔게이지 달면은 어 서명메세지 변경 부 부 아 이거 이렇게 쓰는거였지 두두 아냐해 서 민 이 먼 저 임 어 이 니 다 부 두 송 송 해 피 해피 해피 마을 음 크으 무슨 족장네 집이야 원시적인 그런 생각 참 저해합니다 저의 요소에요 그러면 안된다고 알았냐고 아버지가 지금 제가 이런 애드립을 떨때마다 이런 놈이 다 있나라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아버지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였나? 이게 화로 같은거 어 맞네요 하나 더 되나요? 방금 아버지한테 살해당할 뻔했죠 여기? 여기다가 설치할까? 화로를 그리고 양털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양털이 가까이 있어요 야 이 인간들 뭐 집을 야 근데 에나님 내가 서비스해준다 요거 꼴보기 싫죠 이렇게 있으면 야 야 야 이 사람들 아니야 아니야 카카예님 다음에 또 다른 분 참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분들은 집 어떻게 지나라고 우리 다 포기지마 야 이게 야 이 빼곡했던 꽉 찼던 집들이 야 이거 뭐 어디 뭐 용역에서 나왔어? 되게 잘 포기해져 아 이 사람들은 집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다음에 사람들 오면 어떡하라고 야 야 이건 뭐 이렇게 해놨어 밤새 집 보겠어 이사람들 야 요거 요것도 깎자 어 오케이 요것도 깎자 요거 깎고 이제 여러분 그거 성을 하나 좀 그거 해야 되는데 성이라고 해서 막 성벽으로 집들을 다 그거 하지 말고 음 성 개인적으로 좀 성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어 하기싫은 분들은 안하셔도 돼요 야 요거 괜찮은데 요거 요거도 괜찮아 음 여기다가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사이즈 나왔어 어떻게 할지 감이 왔어 감 잡어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발판 필요한데 요거 발판 필요해 참나움 목재로 이거였나 어 어 감화판 됐죠 거의 음 음 보세요 서민이 먼저입니다 부드송 해피마을 우리 시청자들 이 서민들 얘들이 먼저 라는거죠 아유 서민들아 죽어라 이래라 열심히 일하십시오 무슨얘인가 에나 자갈이 부족하다고 어이 자갈 그 에나 당신을 그 어 어 어 그 어 그 뭐 뭐였지 음 음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네 그 자갈 좀 캐오게나 아유 노동부 장관 노동을 하게나 좋은위치 남들이 모두 타빼는 그런위치야 하하 하하 하고 웃어야 되는데 오타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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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길에 깔린거 자갈 없애면 안돼 이거 자갈길이란 말이야 압정 압정 오타났죠 야 이거 무슨 이거 홍수로 흙이 토사가 떠밀려와갖고 집이 그거됐어 봐봐 이렇게보면은 집이 지금 흙에 묻혀있어 토사가 밀려왔는데 이거 이런 아름다운 나이집에 여기다가 성벽같이 뭐 좀 해놔야겠어 야 역시 사압 이거 싫은 타르님이 노동부 장관 해야겠는데 무슨 반 반지합니까 주상 주택인데 나 이거 2층짜리로 지을꺼임 2층으로 개조를 해야겠어 반지 아닙니다 반지 아니에요 애 닭을 어 어 이 닭꼬시는건 이 삶의 어 체험 닭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에나님이 어 닭을 꼬셔가고 어디로 지금 끌고 가는거야 저거 통닭 먹고싶지 안 따라오죠 어 뒤에 있는 닭이 그때마침 뒤에 있는 닭이 아우 관심을 가지면서 어 근데 서로 눈 맞았어 에나님이 앉더라구 어 아 왜 날 때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구 내가 뭐하려고 했지 아 맞다 나무 나무가 좀 필요해요 나무하고 돌이 필요한데 우선 나무부터 좀 캐자 아이 귀찮게 쓰리 내가 나무를 캐야되는데 그 다음에 애나님이나 어 다른 분들은 이 지금 플레이하는 월드는 방송때문 플레이할게요 괜히 또 옛날에 어 뭐야 어떤 분처럼 켜놨다가 방송매위에서 지옥까지 다 쓸어버리고 뭐 하고 혼자 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요번에 지옥에 다시 가서 에나님이랑 랩 배틀을 다시 붙어야 되는데 요 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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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집 에나 니집인데 그렇게 어 음 에나 어머님 죄송합니다 랩에 라임을 살려야돼 오 저기 오 밀어냈죠 유이 떨어지는데 내가 밀어냈어 창고가 필요하다고? 어... 겁봐 내가 건물 다 뽀개지 말랬지 저... 이거 아 창고같은 건물 어 야 이거 또 돌 돌 있으신 분 계세요? 또 뽀개 또 뽀개 또 뽀개 또 뽀개 돌 이거 봐봐 이거 좀 봐요 마을사람들 동네사람들 이거 좀 뽀개 우물 내가 지금 돌 하나 있어갖고 이거 하나 메꿨는데 이게 뭡니까 돌 있는 사람 돌 좀 내나봐요 돌 두개만 두개? 두개 세개만 내나봐 이거 우물 위에 천장 이 천장 봐봐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오케오케 어우 굿이네 굿굿굿 이거랑 이 우물 위쪽이 좀 허전할 것 같애 저기다 내 동상을 세워갖고 마을에 이제 나의 그놈함을 널리 널리 떨쳐도 될 것 같은데 널리 널리 떨쳐도 될 것 같은데 네 고깽이를 하나 만들죠 나무고깽이 다 죽었어 응? 굴이 어딨습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시장님이지 아니 내가 뭐 용역업체야 왜 자꾸 사장님이라 그래 시장이라고 시장 어딜 어딜 야 역시 응? 좀비 때려죽을 땐 아니 굴이 있다는데 굴이 있대요 어 야야 이걸 왜 버려 어디 피같은거 어디 어디 어 말도 있다 말있다 말이야 아베 말 이 야 형 형 형 오케오케 말 저거는 우선 냅두고 굴로 갑시다 Turkey 굴 어딨음? 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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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빚 아 아 알았어 아 시장이요 여긴 닭? 아 어쩐지 닭봉 냄새나다 근데 굴이 어딨습니까? 침대 내가 먹었음? 어 잠깐만 오! 어어어!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만 내 삶 내 한 몸 지키느라 아 하핳 대참 아 근데 이 쪽 한 칸은 내비둬요 이 쪽 한 칸은 이 쪽 한 칸은 한 칸은 자갈로 채워야돼 나가나가나 오케이 아잇 아잇 죄송합니다 이게 소음이 옆 층간소음 나 근데 침대 없어 흠흠흠흠 나 침대가 없어 침대 내놓으라고 오 저쪽 알라띠 야 야 야 야 야 용 용 용 공 나도 침대가 없어 양자방인데 오우 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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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꼬마 야 야 사람들 시민들아 시장을 지켜라 어 지금 바빠 바빠 왜 불러요 왜 불러요 한 놈 잡았고 오케이 어 됐어 어 나 어떻게 아 사투를 버렸어 돌을 좀 구해야 돼 오오 우리집 뒤쪽에 바로 돌이 있었구나 이것 좀 채취하자 돌칼도 하나 얻었고 정신없죠 마인크래프트가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뭐 저희야 뭐 숙련된 상급 유저들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려워도 무난하게 해가고 있는거죠 야 이거 다 캔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될까 하고 해보셨겠지만은 안될걸? 흠 흠흠흠흠 어디서 뭔가 펑 터지는 소리가 났다 어어? 어어 잡고 야 나 돌칼있다 어어 어이쿠 흠 화살이 된다니까? 잠깐만 아 난 고기가 필요한데 고기랑 숙돌 완전 필요해 아니야 나 저 이런거 안먹어요 굶어죽는 한이지 야 김치는 안먹음 이상하다 마을 우물이 여기 있었던거 같은데 우물 어딨지 어우 저기있다 우물쭈물 무슨일이야 어 깜짝이야 어 양이다 양이야 양이야 어어 어어 뿅 오 여기도 양 한마리 흫흫흫흫 고사이로 절망에 우리가 그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되게 굶주려있어요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굶주려있어갖고 피가 없다 보니까 어 서로 스쳐도 사망 아안녕하세요 잘지니셨어요 하면서 악수하다가 아이고 골절이야 하면서 쓰러지고 지금 저희 클났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해요 우리 시민찡들의 서민들의 국민 건강상태 펑펑터져 자꾸 협곡발견 어디? 저런거 되게 잘 찾아낸다 협곡 막 험준한데 있잖아 사나 동굴 던전 막 이런거 있잖아 그거 되게 잘 찾아요 내꺼도 써 내꺼도 써 내 아이템 어딨어 카카이 네가 날 죽였잖아 나 일개 서민주제에 내가 어디서 죽었지 헐 여기저기서 아주 대참사구만 그 그 왜 돌곡갱이도 하나 만들어내는지 돌곡갱이하고 어 아 맞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마인크래프트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아주 재밌었어 오 고마워요 자 뭐여 어디에서 할까 우리 오프닝 단상같은게 하나 필요하긴 한데 오늘은 여기서 하자 우물 어딨지 우물 어딨어 우물 앞쪽에다가 뭘 만들까 여기서 하자 마을의 중심이 우물이니까 여기 거기로 에나님 이쪽으로 와 오 에나님 여기 봐봐 뭐 이렇게 꾸며놨네 다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요 너무 그 높낮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놔 요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똥 올라와 자 올라와요 다들 올라오라고 자리잡아봐 오케이 아니다 내가 좀 앞으로 갈까 어 이렇게 음 됐어 자 음 아 음음 됐어 목소리도 풀었고 누가 뭘 자꾸 먹는거야 자 자 오늘 부르송 마인크래프트 카카오님 에나님 그리고 진우타르님과 함께 4명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뭐 괜찮았어요 중박이였어 대박은 아니지만 다음엔 대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했어요 안녕 안녕 저쪽 보고 화면보고 뭘 내뱉는거야 저거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굽신굽신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뵈요 안녕 안녕